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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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hp 2hp 기다려 자 2hp 어디야? 들어왔다 와..놀나 전화 야 1hp 날려 왼쪽으로 들어갔어 범디 범디 왼쪽 바로 왼쪽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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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퐈스냐? 1hp 1hp 밑에 웅크 소리 나는데? 샌드위트 한 대 어디로 오는데? 1hp 공격타기 싸우니까 1hp 1hp 하나 마리아 하나 마리아 아 뭐야? 진짜 엄청 때렸는데 1hp 1hp 진짜 이게 버스 기사지 2hp 1hp 1hp 2hp 2hp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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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발키리도 랍 차고 있네 아냐 발키리 발키리 나이스 1hp 1hp 풋 5존대? 그니까 엄청 잘 있네 일단 나는 못하는데 가는게 할배라 난 안보였어 나 하나 나 버틸게 나 버틸게 뭐야 정문에서 나왔다 정문에서 나왔어 박물관에서 나온게 아니라 반대패칭에 싸웠어 이거 중개구덩이 중개구덩이 엠비 어디야 아쿠아 돌아와있어 엠비야 내가 캠 받을게 나이스 아쿠아 우리 팀이야 헤디야 여기 캠 없나? 헤디가 가지고 있어 헤디 다시 위에 올라왔어 헤디가 드론 없냐 아 그럼 엠비 형이 드론을 울려야해 여기 있는데 엠비 형이 울려야돼 오 어 뭐야 받아본는데 안해 아래 버티컬 중 아래 버티컬 중 컷 아래 노란패 있는거 아니야? 모르겠다 캠이 없어 외벽 왼쪽 레드킹 복도캠 보고있다 복도 들어왔다 아래 중개 하나 올라오고 중개 문에 메인분에 둘 메인분에 둘 왼쪽에 있다 왼쪽에 복도에 있다 복도 둘 복도 짜리야 하나 더 외벽 하나 복도 둘 외벽 하나 복도 하나 외벽 하나 복도 하나 외벽 하나 복도 하나 외벽인 외벽 하나 복도 둘에 외벽 하나 외벽 하나 근데 그 중개가 아 그 지도 어디? 지도 테이블 야 마리아 나왔네 마리아 푸쉬한다 마리아 푸쉬한다 마리아 푸쉬한다 안되자 마리아 푸쉬한다 스모커였어 나 저쪽으로 쳐줘 저쪽으로 쳐줘 깔기 밑에 깨 몰리고 저동 굴려볼게 천문캠 터졌는데? 아닌데? 아니구나 살아있어 내가 안 온 줄 알았다 일단 금고 안에 하나 있고 피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월급키면 살아있었노? 방구대 하나 방구 하나랑 오피스 하나야 방구 하나 오피스 하나 이제 금고 같은데? 방구대가 금고로 갖고 오피스 하나 있는 것 같아 어디로 갈래? 일단 금고병 연다 이거 금고병 가자 중계 위에 딱 있다 조심해 말이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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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넥터 커넥터 하나 커넥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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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누가 다 보냐 이거? 나 아니야 뭐야 공습경고 일어난다는데? 나 진짜 나 진짜 큰 창밖엔 글라즈비 피일이야 피일이야 사망 사망 잘 쏘시네요 얘가 아직도 나? 안 나 아 갑자기 공습경보 나 진짜? 불비다 여기 하나 있어 응 안방인 크로닝 중 나는 소리도 한답니다 어 로테이션으로 들어왔는데 시계는 시계는 렌터 여기 붙어있냐 아웃 폭도착 폭도착 나이스 1 픽 파이팅 실패 빠른It 내가